이리 오노라 안녕하세요 저는 삼정동묘 왔어요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이 있었어요 예물인가? 친구 내 주시죠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네 한옥집이 덜이랑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느낌 예쁜 것 같아요 그려? 빙수? 우와 신기하다 옛날 과자 이념 뽑기 이념 뽑기 이념 뽑기 못 믿겠어요 이제 보자 인자 보자 카메라에 이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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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묵 삼滿 지루 오, 모자 샀네요. 안녕하세요. 물건이 진짜 생기니까 기분이 좋네요.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느낌. 유일한 음악 앨범이라는 영화 봤는데 거기에도 삼촌동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뮤직비디오는 찍어야 되는데. 이런 거 하세요. 음악 깔아달라 그래요. 음악 좀 해주세요. don't they? 4 herum도. yorum. Forecast. Boh imposing everything else? 화면 김 dersouver 대원이 squish 화면 강아kas Something is gone. 와서는 잠이 막을 수 있습니다. 아니예요. 응? 촬영 안 하세요? 응 저희 조용히.. 여기는 사는 분들도 계시니까 조용히 있는 게 좋았나봐요 조용히 있는데 사진 찍으세요 다들 맨 아래로 찍힌 조용히 조용히 걷고 있어요 하늘 색깔이 예뻐졌어요 레몬에이드가 왔어요 귀여워 맛있겠어요 이거 초콜릿인가요? 와 이거 너무 하얘서 초콜릿을 보면 추러서 생각이 납니다 우와 맛있겠죠? 맛있겠죠? 스키장 같아요 스키장 같아요 귀여워 잘 먹겠습니다 봤어요? 오 이거 이거 약간 부드러운 쪽이에요 판케이크가 다양하게 있지만 이거 좀 부드러운 우와 이런 판케이크에요?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이 프림이에요 프림 음 새로운 판케이크인데 맛있게 먹었어요 특별한 판케이크 하나요 맛집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밤에도 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재미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많은 외국인분들이 많이 오고 계셨지만 이 영상을 보고 쌤총동이나 견복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와 예쁘다 끝이 없다 쌤총동은 끝이 없습니다 아 오늘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 안녕 안녕